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결정을 확인했고 이어서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입찰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 그리고 차순위 매수신고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하게 됩니다. 이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하면 당일 경매사건에 대한 입찰 절차는 종결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입찰자가 없는 사건은 입찰불능을 해서 처리하게 되고 입찰불능은 유찰라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죠. 이렇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신고인 그리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자 외에는 입찰 종결에 대한 고지 이후에 그 제출한 매수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게 됩니다. 반환할 때는 입찰봉투에 있던 조그만 표를 반환하고 돈을 받는 것이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는 없습니다. 만약에 매수신청 보증으로 수표 또는 형을 지급하지 않고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면 반환 요청시에 반환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당일 매각 절차가 끝이 나게 되면 일주일 이후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매각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이신청 또는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거고 하면 그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집권으로 법원에서는 개시결정부터 매각까지 사이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절차상 화자가 있는지 또는 공고를 생행하는 게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이유가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조사한 다음 매각허가 결정 또는 불허가 결정 이렇게 선고를 하는 것이죠. 만약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즉시 항구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등 이 결정에 대해서 즉 집행에 대한 처분에 의해서 손해를 볼 경우에는 즉시 항구를 할 수 있고 그 이유가 없거나 또는 결정한 내용 그 외의 조건으로 허가할 때 이때에도 즉시 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항구에 관한 내용은 이후에 매각허가 결정편에서 따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항구를 할 때 말로써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항구하는 자에 대한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구의 내용 왜 하는 것인지 어떤 항구인지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전부 부족한다. 이런 취지로 항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항구의 취지 원결정 즉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것을 취소해라. 또는 매각 불허가를 취소해라. 이렇게 취소한 이후에 다시 상당한 재판 가령 매각허가 결정했다면 취소를 하고 새로 진행해라. 또는 기존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불허가를 했다면 불허가를 취소하고 결정을 해라. 이런 취지의 내용이겠죠.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기재해야 될 것이고 그 첨부서류는 내가 항구원이 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고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라고 증명서류를 붙여야 됩니다. 날짜와 항구인에 대한 표시 도장 찍고 그 해당 법원에 제출한 것이죠. 현재 진행중인 경매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법원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되면 확정 절차를 거칩니다. 일주일이라는 기한이 지나면 확정되는 것이고 이때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정된 지급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매각대금 납부하세요라고 납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잔금에 대한 지급이죠. 이 매수인으로 지정된 자, 즉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허가 결정이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부터는 지급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진행되는 물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가 되었다. 채권 변제에 따라서 경매 절차에 취소가 있다. 또는 경매 신청한 원인이 무효되었다. 이럴 때에는 매각대금 납부가 불가능하시겠습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 납부할 때 해당 경매계에 매각대금이 납부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지정된 기간까지 매각대금, 즉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 법원에서는 차순위 매수인이 있으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차순위가 없으면 재매각명령, 새로운 기일을 정해서 또다시 매각계일이 지정된 것입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할 때에는 첫 번째 매수인은 해당 경매계에 방문하게 되죠. 여기 가서 매수인이 잔금 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경매계에서는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주게 됩니다. 주는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를 하는 것이죠. 이 납부할 금액은 경매계에서 매각대금, 여기서 입찰 보증금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재 딱 해서 주게 되니까 그게 심지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채문서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한 매수인이 당의 경매사건의 채권자이다. 이때에는 법원에 낙찰 받고 매각허 결정, 즉 낙찰 받고 7일 이내에 채권 상계신청을 하면 배당기일에 내가 받을 배당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할 수 있는 것이죠. 주로 임차인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낙찰을 받고 내가 받을 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이 관련된 내용도 해당 물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매각대금을 전액 지급하게 되면, 즉 납부하게 되면 경매국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률 규정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민법 187조에 기한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입니다. 따라 등기 안 해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효과, 즉 매각대금의 납부로서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에 차악순이 매수신고에 있다면 그때는 보증금을 이제 반환 받는 것이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매순이 되어서 대금을 납부했다면 더 이상 차순이 필요 없는 것이니까요. 이번 시간은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그 효과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